아이쿠! 제곱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이제이님 제주도 구독자입니다. 제주는 도시가스 들어온 곳이 얼마 없어서 거의 LPG라 가스가 많이 나가요. 저도 얼마 전에 제주 사리를 갔다 왔는데 LPG 가스 요금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이 집도 전원주택인데 처음에는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LPG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 공간이 가잖아. 전 자취인이라 가스비 부담돼서 겨울에 난방도 안 켜고 샀는데 샤워나 설거지같이 온수를 쓸 때도 보일러가 들어가니까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가스비가 만만치 않다. 샤워넌 둘째치고 설거지할 때 찬물 나오면 기름기도 잘한다. 그러니까 집에 LPG 가스 때문에 비싼데 따뜻한 물을 쓰기가 부담이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세상 간편하게 셀프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순간 전기 온수기를 리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순간 전기 온수기를 검색을 해보니까 요게 상단에 나오더라고요. 전기 순간 온수기 따수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광고를 한번 시청을 해봤습니다. 설치가 5초면 가능하고 이게 기존의 전기 온수기들은 물을 탱크에다 저장해놨다가 그거를 데워가지고 이제 따뜻한 물을 틀면 나오는 방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즉시즉시 데우니까 따뜻한 물을 펑펑 쓸 수 있다고 나오면서 영상 내에서 누가 봐도 합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뜨거운 김이 막 모락모락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리뷰를 하려다가 뜨거운 김을 합성해놓은 걸 보고서는 이제 아 이거는 리얼리뷰 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따수화 전기 순간 온수기 광고에서 보니까 이게 초간편 스마트 온수기로 타입에 따라서 교체가 가능해가지고 요거를 주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욕실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마당에 나가서도 사용할 수 있고 야외 캠핑장 같은 데서 따뜻한 물 안 나오는 데서도 전기만 끓어올 수 있으면 사용을 할 수가 있대! 과연 이 제품은 설치만 해두면 광고에서처럼 뜨거운 물이 펑펑 나올지 지금부터 JJ의 리얼리뷰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 따수화 전기 순간 온수기 59,800원의 무료 배송 59,800원의 뜨거운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온수기라면은 가격적으로는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전기 온수기들 물탱크가 있는 게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화장실에다가는 전기 온수기를 설치를 해놨었는데 조그만 거를 구매를 하더라도 15리터짜리를 싱크대 근처에다가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 쇼핑 최저가를 찾아봐도 1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또 이것저것 부속이나 사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58,000원의 모든 구성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해. 내가 원할 때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메리트는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 같은 데나 막 고런 데 뚱땡한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물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손 씻고 설거지하고 이러면 손 얹단 말이야. 우리 편집자 너 알잖아. 예전에 사무실에서 바이바이버해서 지은 사람이 손 벌벌벌 닦아 이렇게 하면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59,800원의 광고에서처럼 시원시원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만 한다면은 나름대로 돈이 아깝지 않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돼야 말이죠. 일단은 보도록 하자고요. 자,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수화 전기 순간 온수기 짜잔!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책자로 나와있고 3,300W 제품입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다른 온수기들과 함께 사용 시 누던 차단기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3,300W 같으면은 거의 뭐 인덕션 제일 세게 쓰는 그런 수준의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먹는 건데 주택용 전기로 자른 전기들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차단기가 진짜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사용 전에 10초 정도 물을 틀어서 온도를 확인 후에 사용해 달라고 합니다. 상태 설명을 보니까 안쪽에 이렇게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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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일이 감겨있는 구조더라고요. 물이 그 통로를 지나면서 데워져서 뜨신 물이 나온다. 이런 원리라서 처음에는 물이 어느 정도 저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저장된 물이 뜨거울 수 있다라는 설명이 아닐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아, 나 근데 이거 리뷰 잘한다. 잘해. 아니, 내가 리뷰로 채널을 전화를 시킨 지 한 2년, 3년 정도 됐잖아요? 리뷰할 때마다 제품군이 다르니까 공부를 맨날 새로 해야 했어.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짜비 좀... 자, 보면은 스티커가 하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뭐 맞는 설치, 틀린 설치해서 이렇게 나와있고 구성품을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본체인데 전선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이거 한 1.5m?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전기 콘센트가 멀리 있다. 그러면은 멀티탭 무조건 사용해야 됩니다. 보면은 씰이 위에 붙어있는데 이거는 약간... 보통 이렇게 붙여주나요? 이렇게 탁지덕지해가지고 다 기스나갖고 붙어있는 요런 거는 조금 그런... 아, 이게 제품에도 기스가 있어. 이거 봐. 기스가 있어. 뭐야 이게. 아, 이거 좀 그러네요. 이거 쓰는 거 준 거 아니야? 이거 심한데요? 이거 판매자분이 이걸 한 건지 본사에서 이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뜯자마자 이렇게까지 있는 제품은 처음 봐. 태어나서. 그렇게 내가 중국산 제품에 언박싱도 많이 했지만 이런 거는 처음 봅니다. 뭐 아무튼 뭐 기능만 잘 되면 되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 코브라 요렇게 뽑아서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는 수돗꼭지라고 보면 될까요? 요게 이제 물이 나오는 수돗꼭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돌리면은 냉수가 나오고 요렇게 돌리면은 온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향이. 자, 그리고 여러 군데 수전에다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전용 나사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설치를 하러 가보자고요. 기스가 이렇게 많이 있니? 새 거 샀는데 5만 9,800원. 자, 우선은 저희 집이 지금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반적으로 미지근하다가 아니고 뜨끈뜨끈하다라고 느낄 온수의 온도는 몇 도 정도 되는지 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뜨신 물을 좀 틀어볼게요. 어우, 나는 이 정도면은 너무 뜨거워. 샤워할 때도 이 정도면은 온도를 좀 낮추거든요. 이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위에 김이 맺히거든요, 컵 위쪽에. 한 45도가 넘는 온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조금만 낮춰서 제가 조금 편안한 온도로 한번 켜볼게요. 이 정도 온도면은 되게 편안한데 나는. 그러면은 36도. 지금 35도, 6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아, 그러니까 사람 체온 정도만 돼도 따뜻하다고 느끼나 보다. 자, 그리고 찬물을 켰을 때 찬물의 온도는 어떨지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 렛츠고! 찬물의 온도 7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7.1도. 이 정도 되면은 차가워. 그래서 오랫동안 틀어놓고 막 설거지를 하거나 샤워? 아니, 못해요, 못해.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미리넷 따스와 이 제품 여기에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를 제거한 출소 호스에 싱크대형 기역자 헤드를 연결합니다. 자, 여기 있는 아답터, 이 나사 안에다가 이 실리콘 링을 끼워주래요. 오케이, 됐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수도꼭지거든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결합을 시킵니다. 요런 게 들어있는데 드라이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요거를 조여줘야 돼요. 다 들어갈 때까지 이게 수도는 이렇게 꽉 조이지 않으면 물이 줄줄 막 세우고 그러니까 어우, 됐어. 이 정도면. 자, 그 다음에는 수도꼭지를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다시 끼워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된 거 같아. 자, 그 다음에는 냉온수 전환장치와 온수기 본체 연결. 요쪽에 보면은 본체의 이 부분이랑 결합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딸깍 끼우는 거겠지? 오케이.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설치를 하는데 생각보다는 좀 걸려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설명서를 아무리 잘 읽는 분이라도. 자, 이제 멀티탭을 가져와서 연결을 할 건데 사용 소비전력이 3300와트급이라서 저희 집에 있는 멀티탭들이 3200와트급인데 개별로 2000와트 이상 사용하지 마십시오. 2000와트 이상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거를 권장하고 2000와트 이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또 권장을 합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그런 저가형이 아니고 마트에서 파는 만원대, 2만원대 하는 멀티탭이고 전력을 버틸 수 있는 멀티탭을 집에 없으면 또 사야되네. 그래서 이런 거 1구짜리로 사용을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멀티탭으로 사용을 해도 잠깐은 버틸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걸로 선 두꺼운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연결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냉수를 틀어보고 아, 냉수는 이렇게 나오는군요. 저희 집 수압이 세가지고 물이 뭐 엄청 세게 나오네요. 설명서를 보니까 이거를 온수로 전환을 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면서 물이 데워진다고 합니다. 한번 켜볼게요. 자, 지금 찬물 쪽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를 온수로 바꿔볼게요. 뿅! 오! 켜지면서 지금 23도, 22도 일단 손 대보면 차가워! 차가워! 켜자마자 온도를 달아보면 어? 아까보다는 좀 뜨셔졌는데 그래도? 15.7도입니다. 이거 차가운 물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보다는 확실히 덜 차가워졌네. 자, 완전 그냥 차가운 물을 틀었을 때 온도는 6.1도거든요. 6.1도에서 15도까지는 올라갔네요. 자, 그래서 제가 리뷰 같은 거를 찾아보니까 이게 수압이 센 곳에서는 효율적으로 데워주지 않고 차가운 김만 살짝 가셔주는 정도다 리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압을 조금 약하게 조절을 해서 조금만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원래는 이렇게 빠방하게 틀었다면 뭐 이 정도로 낮춰보는 거죠. 아까보다 얼마나 더 올라갈지 렛츠 고! 자, 지금 보면은 이게 물 온도가 아니래요. 내부 코일의 온도래, 내부 코일. 코일 안에 온도를 재는 센서가 있나봐, 온도계가. 그래서 아까보다는 확실히 꽤나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28도까지 올라갔고 손으로 한 번 대보면은 차가운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온도는 18.9도. 오, 따뜻해지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 온도로 계속해서 설거지를 하거나 오랫동안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솔직히 광고에서는 뭐 샤워도 할 수 있다. 뜨끈한 물로 막 세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거 갖다 안 되고 수압을 더 약하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쫄쫄쫄쫄 나올 정도로 해놓을게요. 요 정도? 요 정도면은 또 작동을 안 해. 뭐야? 조금 더 세게 해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28도, 29도 올라간다. 올라간다. 31도. 31도. 35도. 6도. 7도. 8도. 오, 뜨거워. 뜨거워. 44도. 45도. 야, 이거 뜨거워 이거는. 봐봐. 김차잖아요. 쫄쫄쫄쫄쫄 쓰면 뜨거워. 근데 겁나 답답해. 온도가 오히려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자, 온도를 달아보면. 오, 45도, 6도. 이거는 뜨거워요. 그러니까 지금 63도, 64도 이렇게까지 너무 과열되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또. 수압을 늘리자마자 온도가 떨어진다고. 이 정도 수압은 돼야 손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그러지. 아까처럼 쫄쫄쫄쫄 나오면 뭘 하냐고요. 물 받아놨다가 계속 그거 기다렸다가 설거지할 거야? 아, 미지근해. 이거는 미지근해. 지금 정도 되면은 손이 막 엄청 시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 기준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 조금 손이 안 시려운 느낌으로 뭐 설거지를 하거나. 샤워까진 못해요, 온도가. 샤워하려면 이거보다 무조건 높아야 되고. 설거지할 때 오래 쓰면은 손이 시린데 그래도 그나마 할만한 정도인데. 때가 불려져서 기름때까지 쓸려 내려가지는 않을 듯한 온도가 지금. 설명이 애매하죠? 애매해요 얘가. 자, 온도 재보겠습니다. 22도. 이 정도면은 막 얼음장 같진 않잖아. 참을 수는 있잖아요.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면은. 참, 뭐랄까.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광고에서처럼 바깥에 있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곳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그거를 물을 틀어서 봤는데 김이 모락모락 난다? 아,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광고대로. 안 된다. 아, 그래도 이제 왜 identification occurred thank you so much. 광고대로? 근데 제품이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고. 사용성 자체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애요. 근데 전기를 3700와트급으로 그렇게 푸는거에 비해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다 하는건 조금 의아합니다. 코일을 따로 팔아요. 돼지꼴이라 그래가지고. 옛날 전기포트 안에 들어 있는 그걸 따로 팔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뜨거울 때까지 기다리려면 물 많이 받아서 하면 또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나가는 동안 짧은 구간에서 보여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콸콸 틀어도 물이 조금 뜨시게 나오려면 얘가 내가 봤을 때 한 3, 4배는 더 길어져야 될 것 같아. 솔직히 3,300W는 높은 전력인데 이 정도 효율을 최대로 낸 거긴 하겠지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진짜로 아무 방법이 없어. 전기 온수기 15리터짜리 조그만 거라도 설치할 공간이 없고 사무실 같은데 LPG든 모든 가스도 안 들어오고 광부에서처럼 시원한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은 이런 데서 선택권이 하나도 없다면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을 제가 오랫동안 쓰지 않고 냅뒀기 때문에 지금 물의 온도가 어떨지 한번 볼까요? 이 통 밑에다가 바로 컵을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딱 받아서 온도 재보자고. 23.9도. 이렇게 화상을 입을까 봐 걱정할 정도의 온도는 아닌데요? 물론 제품 바이 제품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제품이 전기를 많이 먹는 3,300W급 제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기세는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온수를 한 10분 동안 틀어놔보고 스마트 플럭으로 전력 측정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 쫄쫄쫄쫄 나오는 정도로 사용을 했을 때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따수화 전기 온수기 보시면은 207Wh를 소모를 했습니다. 10분에 207Wh 그거를 3으로 곱하면은 621Wh 하루에 30분 그거를 한 달로 곱해서 31일 기준으로 해서 곱하면은 약 19kWh를 소모해서 하루에 30분 동안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전기요금은 약 3,750원.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계산기로 계산을 했고요. 주택용 저압 기준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은 사용시에 소비전력이 높은 거에 비해서는 전기요금이 적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게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꼽아놓고 고전력을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할 때 잠깐잠깐만 사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또 한두 시간 동안 물을 틀어놔야 되거나 따뜻한 물을 계속 써야 되거나 이러면은 다를 수가 있겠죠. 측정을 돌려놓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해보니까 실제 전력 사용량은 한 2,800W에서 2,900W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고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 플러그 콘센트의 온도가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많이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장시간 사용을 한다면은 전선이나 멀티텍 같은 거를 안 좋은 걸 쓰면 녹아내리거나 이럴 위험성도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시원시원하게 계속해서 뜨거운 물로 막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이 제품에서 기대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전기 온수기도 뭐 가스나 어떤 것도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틈새 시장을 노릴 수밖에 없는 제품인데 언제 어디서든 바로 즉시 뜨겁게 데워준다. 막 이런 식으로 광고에서 보고서 우리 집에서도 써야지 하고 쓰면은 많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한 번 하네요. 안녕하시킨시. 육수 로 Final